딜바나스! 그 상대는 모르블! 아침에 일어나서 몇 판 했거든? 시즌마다 바뀌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거야. 야생이야. 이렇게 하면 되나? 때거지 양콘이네. 자! 내가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어. 근데 어차피 이게 쫙 빠지는 거 할텐데. 모두 없애라. 장난칠 시간 없다. 어허! 아우아우 커서가 너무 빠니 쳐다봐서 부담스러워요 아 아우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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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생키야 아 빠우아우 아싸 그냥 쏘는건가 빠우아우 빠우아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있구나 뒤틀기 개꽂았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파워 빠우와우 정규전 덱인데 왜 이렇게 세? 정규전 덱 이거 개쎄다 이거 땡컨 이거 좋은데요? 손 좀 씻고 올게요 빠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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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에요 빠우와우 의자가 불편해 이쁘기만 해 빠우와우 빠우와우 드로이드는 이거 못잡죠 숨어있다가 이거 해야지 넣었어? 바보 빠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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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우려 새끼용? 새끼용 뒤질래? 얜 뒤졌다 와우 이거 너 한 땀 한 땀 못잡아 너 와우 미쳤다 빠우와우 아 독이 있었네 독을 쓰는게? 아니면 이거 두개? 빠우와우 아니 여기 애기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기다 도발이 하나 지켜주죠 가져와? 이 새끼가 하나 죽여야겠다 혼자 달려? 혼자 달려? 난 분명 왔다고 빠우와우 뉴스날 아저씨 숙소 알아보고 가세요 살쌍박지? 아니죠 다음에 두개 할 수 있는데 살쌍박지? 은신 뱀 때문에 다 조짐 은신 뱀 때문에 다 조짐 오케이 쓱쓱 들창거미 증폭 뭐야 얘 들창거미 뭐야 얘 아 낸 다음에 바로 갖다 막아 빠우와우 아 노트북 샀어요 300만원짜리 이거 할라고 태국에서 핫수스톤 하려고 300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제가 이 이후에 외국을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만 일본 일본 두 번 다른 나라 한 번 그래서 나가서 어차피 할거면은 제대로 사는게 맞을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외부 나갈 일정이 조금 많아요 쓰리샷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뭔지 알아? 이거 이거 처음에 잡고 가면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 폐해주는거 있어요 몇번 해주고 그 다음 유료다 그리고 옆에 승률도 있어요 여기 지금 대드루이드에서는 1승 이렇게 전력 분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좋고 이것도 가져가면 좋고 이건 안 빼고 이것도 가져가면 좋고 이것도 가져가면 좋고 아 이거 그거네? 에메리카노가 아니네 아 발견해야겠다 이거 뭐지? 동료 야수 셋으로 얻습니다 이게 뭐야? 이거 좋아보이는데 아 킁킁이 미샤 레오구 물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데 물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데 킥벌 패링 이거 얼리면은 얘 발동 못하지 않아? 되나? 누굴 쏠까? 그럼 이거 밀림놀이터 써요? 그럼 이거 밀림놀이터 써요? 미친놈아 어차피 얜 음 어 아무도 없어 고맙습니다. 요거 써 요거? 진리학스를 왜? 아 이거 잡으라고? 이거야 하는게 낫지 근데 진리학스가 쓸 일이 얘를 잡는게 낫지 않을까? 얘를 잡는게 낫지 않을까? 개같네 나 안할래 대단하군요 환복할게요 분명히 승률 되게 좋다고 했는데 아까 토큰 양 토큰 양 어려운 거야? 아 그래요? 봐봐 이제 프리미엄 해야지 보여줘요 맛 보여준 다음에 이중 진리학스 이중 이 뇌 하 이낙 에 딱 이 이중 음룹 귀 이중 그 이중 이중 이 이중 앗쌍 다음에 칼날 폭풍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밀림놀이터로 내줍니다 제련 두다다당 그죠? 두다다당 날뛰는 이게 삼코인가? 내 연주를 정말 좋아한다고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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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하면 때리고 막역하고 돌려버리겠네? 음? 침착해 빠우와우 빠우와우 돌리기 빠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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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빠우와우 어차 цвет Ukrain ㅋㅋㅋ 써 이게 낫겠죠? 이게 낫겠는데? 올라타라를 해놔요 이걸 유지해야지 장소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깔려있으면 이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낫길랑... 이래 좀 알아... 아 아 이건 좋다 삐질 입은 놈다 확인 감사합니다 7 12 됐다 빠우와우 근데 이렇게 해도 2대 밀에서 해가지고 어차피 게임 근데 이렇게 해도 근데 이렇게 해도 2대 개센데? 2대 개센데요? 진첸코 아저씨 진첸코 아저씨 지금 숙소 알아보는 중 진첸코 아저씨 진첸코 아저씨 찾았어요? 거의 정렬 Geez 여러こ게 빨라요 mermaid cardiac 네 이렇게 해볼까? 빠우와우 무섭죠 무섭죠 봤겠죠 다음에도 펑 쏘겠죠 하지만 3뎀 쏘고 쉬죠 5 3뎀 쏘고 나 다음에 2코 하나만 붙어 이건 안 돼 이제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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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걸고 이건 잡아야 돼 이거 걸고 잡아서 공격력 높은거 4 나오면 올라가지 않을까?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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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야수조 박예에요 박예에요 태국인 하스 왜이렇게 잘해요 와우와우 태국인 하스 왜이렇게 잘하냐 저 계속 지고 있어 아니 나보고 태국인이네 야 근데 우리 저 화장실이 왜이렇게 태국이나 색이 나왔다면 어떻게 나왔다 어 여기 좀 약간 수압이 좀 애매해요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위에는 잘 나오고 처음이 아니지요 투기장은 네 투기장 할까요 나 투기장 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멀리거는 했다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카드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 어 이거 좋은데? 화대장이? 나 화대장이 Splinter 은밀해야겠다 은밀해야겠다 엇기는 조율해야하지 은밀해야겠다 빠우와우 파워라 너 이거 맞아? 뒤질래? 빠우와우 이거 할까? 장소 깔아? 얘 광역기 있나요? 얘 광역기 있어? 사쿠에? 누굴 쏠까? 있어? 냉기어는 안 냈는데 그럼 할 필요 있어? 깔어 그냥 빠우와우 빠우와우 아 윤작 싫어 근데 이걸 잡는다 어구를 묻혔죠 빠우와우 빠우와우 윤작 윤작이나 사공같은걸로 막기 때문에 마법으로 광역은 없고 하수인을 만들어서 갖다 박는 속공으로 뭐 그렇게 하는거 같아요 가 10종키야 뭐야 이거 개사기잖아 개사기잖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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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 오 10 오 이거 뭐야 쪄주받은 기사? 근데 죽어? 10딜 아분야수 이것도 하고 싶거든? 요거 하고 6딜 놀이터로 5뎀 주기? 근데 놀이터로 하면 하나를 못 갈아 포장 풀고 레옥 하나 깔고 빠우와우 왜 이런 것만 나오냐? 아 됐어 오케이 미친 말도 안 돼 미친 말도 안 돼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새끼야. 너도 갈때까지 갔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새끼를 잡았어야 됐나? 이 새끼를 잡았어야 됐다. 4댐 덜 먹고 그냥... 이 새끼를 잡았다. 빵해. 이 새끼를 잡았다. 3승 2패.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는 싸운다. 아 짜증나네? 진짜? 어? 아 짜증나네 진짜? 아 짜증나버리네. 우짤래미 저짤래미. 동전. 이 새끼를 잡았다. 이 새끼를 잡았다. 이 새끼를 잡았다. 양꾼으로 못 이겨야? 보물을 잡았다. 왜 이렇게 힐이 많아? 역겹게. 이 새끼를 잡았다. 이 새끼를 잡았다. 코벌트 광부. 어? 코스트 비어가지고 고민했었는데 딱 맞죠? 박예에요. 네. 릴라 고. 릴라 고. 잘 나왔어요. 릴라 고. 독성. 어? 다음 거 어떻게 내죠? 네고에 썼어야 되는데. 들창 거미가 이것을 막아내버리죠. 방예에요. 생선수. 아. 씨앙. 씨앙. 생팽구리야. 이거 여기다 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면역으로 패는 것 보다는 두 개 하고 영능섞구 다음에 이걸 해서 영능섞구가 난 것 같은데? 이거 한번 씌워볼게요. 힐을 5힐을 안주는 거였죠? 힐 주고 살상을 아끼라고? 힐 주면 5힐이고 이거 잡는 게 5힐인데 힐을 왜 줘? 코로나idades 즉ł 해야되면 저는 세척larda 일단 아이야 파ies 적 SUPER 끝남다 예예 후회 하수도 못하는 것들이 잘 넘쳐가기는 적어도 내 정도는 돼야지 절대 우리나 사냥해 신누석 감독이랑 같이 있으면서 저러는 거야? 뒤에 계세요 보내놨어요 아 보내놨어요? 아 이거 막판 어제부터 저 지랄임 아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달콤한 스타일 블랙 아니에요 블랙 아니에요 블랙은 또 요거 회사에서 일 땜에 빡쳐서 방장보로 들어왔는데 프리카 캣님 3만원 호환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 땜에 빡쳐서 방장보로 들어 왔는데 바로 화풀린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전사는 이거 못 막아 전사는 산사는 접해야겠다 올라타라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돌돌돌 돌돌이 쓰고 여기서 기상회전율을 한번 쓰면서 이게 날라나? 기상회전율을 기상은 느려? 기상을 최대한 일찍 쓰는게 맞잖아 무기나 장소가 다음? 아 그래? 돌돌돌 근데 그 다음부터 쭉쭉쭉 나가니까 오히려 좋은거 아니야? 하나쓰고 하나 깔면은 돌돌돌 쓰면 3짜리가 나가니까 없나? 봐봐 이거 깔렸으면 전율 3댐 들어가면서 움직이지 마세요 무기치고 거미 깔면 더 이득이 지금 이걸 해버리면 어때? 지금 이걸 해버리면 어때? 무기치고 이거 해버리면? 그리고 이거 해기 아 장소를 깔아놓을까? 아 장소를 깔아놓을까? 무기치고 1댐 손해 1댐 손해 별로 안 중요하죠? 방울 방울 percent 아 아 어 어 수 뭐가 탁 막혔네 이거 잘 붙었다 이거 아 요찐 돌리기 내가 내 방법대로 했었어야 돼 이거 처음에 초반에 3위를 내서 데미지 누적하는 게 뭐야 몰라 나도 초반에 딱 그 패키징 풀면서 들어가면 엄청 압박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어개 깔면서 광역기 유도하고 안 쓰면 3딜씩 6딜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광역기 쓰기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줬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멋있는데 그거? 움직이지 마세요 안내 아 돌린다 개쎄 아 이거 이거 할라고 뭐야 뭐야 이거 어 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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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많이 해서 내라 계산 많이 해서 내라 계산 많이 해서 내라 헷갈려서 내라 계산 많이 내라 아따 엑 나 엑 맨 transaction 악 멜로 기대됩니다 단들 원래는 일딜 부족이에요 원래는 일딜 부족 넨투 넨투 살아남고 아 방울 돌돌돌돌 돌돌돌돌 못 뽑았어 못 뽑았어 방역 못 뽑았어 여진 못 뽑았으면 져야지 못 뽑았으면 져야지 나가 하스 로봇하는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지